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재정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처럼 대한민국의 1997년도 외환 위기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회든지 간에 경제 위기로 인한 아픔, 손실, 공포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게 되게 되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죠. 만각의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과거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오래된 나쁜 습관, 구섭을 계속 반복해가는 그런 경향이 세계사에서는 참 자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만 근본적으로 가공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가득해야 원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상의 그런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이 하락해서 여러분들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흔하게 비유하는 것이 외발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역이란 것은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내놨는데 경쟁사가 등장해가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으면 시장을 그냥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썸썸입니다. 지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이 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때도 돈을 버는 일은 시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있지만 내가 돈을 쓰는 거 지출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은 얼마든지 그 지출이 나라 살림사례가 바로 재정인 거죠. 재정. 한국인들은 항상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썸썸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국권을 여러분들 거의 내놔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중앙일보에는 여러분 아주 세무를 전공하시는 시립대학 교수님이 아주 긴 칼럼을 여러분들 내놨는데 이 칼럼에 여러분들 2050년에 노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우리가 최고가 되네요. 그 한나라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가르쳐주는 지표가 그 사회의 생산력을 갖고 있는 생산계층과 노인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처럼 미래를 전망하는데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요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뭘 가장 주의해야 되는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여기는 것은 숙명이다 운명이다. 우리가 발건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화폐를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숙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작고 다른 나라와 교육 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외부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두 가지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 건전한 재정기반 유지 저축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죠 재정이 썸썸이가 수입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 여러분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가장이면 누구든지 주부면 누구든지 이런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 준비 자산의 부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의 쓰라딘 경험이 잘 설명한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530조 원이 넘는 외환을 그저 유사시에 대비한 여윳돈 정도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성 수호를 위한 파수권으로 보는 것은 이런 값비싼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재정건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발생의 일시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 때문에 생각에 못내 억울해한 사람이 많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용관리 부실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외화표시 국제를 발행해서 자본조달하는 정상적인 국가신용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여러분 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 30대 아주 젊은 에코노미스트였습니다.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30대 여러분들 갓 학위를 마치고 직업 세계에 뛰어들었던 젊은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무엇이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숙명이라는 것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평가 등급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것이다. 피치라든지 S&P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그야말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레이드를 낮춰버리게 되면 국채 발행도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기업들도 모두 다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 외화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국제신용평가 등급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그렇게 위력적인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피부로 여러분들 너무나 심각하게 받은 그럼 국제신용평가사 뭘 가장 많이 봅니까? 그 나라가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계속 흑자를 남기느냐 그 나라가 재정이 건전하냐 그 나라가 시장 친화적인 정직한 경제정책을 계속 쓰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해야 신용평가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되면 그럼 신용평가 등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세무대학이 계시는 분이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문장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는 어려움을 경험해서 안 되는데 우리 국민성 자체가 빨리 잊어버리고 또 뭘 이렇게 심각하게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무너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좌파 정권들이 다시 오랜 기간 집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살림살이고 뭐 간에 표를 매표할 수 있으면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고갈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참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교과서에 오르는 겁니다. 한때 용처럼 비상했다가 그렇게 추락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참 잘 사는 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쉬운 길인데 다 사신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참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상반기에 모두 다 정말 한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지금 망가져 있는가를 상황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지키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각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